마지막 퇴근을 위한 똥글이의 선물 오늘 마지막 출근을 했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오빠 심슨이 오빠랑 나랑 같이 챙겨 먹으라고 영양제를 사줬어 애기 키우려면 이제 약 잘 먹어야 된다고 우와 엄청 많이 사줬어 우와 철분도 있다 우와 엽선도 있네 짱이다 그리고 소고기 케이크 오빠 이거 봐봐 우와 이건 회사에서 보내준 선물 봐봐 이게 뭐냐면 젖병이야 우와 우와 예쁘다 짠 젖병 예쁘게 생겼지 해겐 젖병 유명한데 꺼야 이거 다행이다 이것도 받았어 텀블러 집을 갑자기 피가 미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대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검사를 했는데 양수가 세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싶었는데 벌써 애기를 낳고 퇴원을 해야 될 수도 있대요 애기를 낳고 퇴원을 해야 될 수도 있대요 애기를 낳고 퇴원을 해야 될 수도 있대요 김치 낙지 조 태어나고 먹는 김치 낙지 조 이루다라 그저 매우 で、本当に美味しい人は気持ちいいですか? 계란 쌀땈 두둠 물 후추 꿀잎 다진 고추 마늘 고추 양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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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11시 36분 어쩔 수 없이 손보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38주부터 애기의 뇌가 발달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단백질을 먹으면 되게 좋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꽁박사 생고기 첫 손님 나를 멋지겠다 아침부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잘하셨네 초코비 오 예뻐라 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구워서 먹어야 돼 이야 아침부터 finding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sure 쇼uno 두nica 눈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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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 저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딱 38주라서 정기 검진을 받을 거예요. 해동 검사를 하러 가면서 가면서... 어디야? 이리로 가는 거다. 해동 검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님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시간에 만나요 피부 된 얼굴 왠지! 네모난 것 같아 얼굴 ㅎㅎㅎㅎ 뭐야 진짜 고생겼다 이거 아니 왜 그렇게 됐어? 일단 저는 병원에 갔다가 왔고 아직 애기가 내려오진 않은 상태라서 신호 걸리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리얼밖에 안 먹어서 지금 배가 되게 고프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김밥을 썼거든요 남은 김밥으로 김밥전 보통 해 먹잖아요 근데 그 김밥전 안에 먹고 저는 김밥 튀김 해먹을 거예요 짠! 저 어저께 먹다가 남은 김밥 이제 튀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죽물에다가 얼음이나 탄산수 넣어서 먹으면 진짜 바삭해서 맛있어요 김밥을 떨어뜨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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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튀김 반죽을 묻혀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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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하고 남은 건데 근데 봐봐 엄청 잘 튀겼어 튀김치 맘부럽게 뱉네 비장의 카드 통김밥을 튀겨볼거에요 짜는데? 이거를 이제 튀겨볼거에요 통김밥 비주얼 미쳤어 아 카고리 저게 비법이에요 미미네 떡볶이의 비법 그냥 모든 떡볶이 할 때 카고리 넣으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신전 떡볶이처럼 카레만나서 맛있더라구요 짠 쪼어 이쁘지? 이쁘지? 가위로 썰면 어때? 장난 아니니? 미쳤다 미쳤다 개쩔어 이게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한번 보실래요? 짠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소스 괜찮은데? 음 미미네랑 카고리가 만나면 짱맛 음 음 미미네가 진짜 좋은게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어 맞아 하레가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맛있다 음 튀김 반죽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짱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